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이번에 총화 자체가 무한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지만 단점이 너무 크게 있어요 바로 뭐냐 차량 폭발 빌럭이 너무 많아요 네 이 플레이 가운드는요 진짜 문제점인게 저 위로 올라가서요 위로 올라가서 살 소테들이 진짜 많아요 이게 한국 섭에서 많이 드러나는 편이거든요 한국 섭에서 많이 드러나는 편인데 어 많이 문제가 커요 솔직히 말해서 여기를 올라가서 이제 차를 서투리는 건데 이 상태에서 총알 무한으로까지 해버리면은 이제 여기서 딱 이제 서투리는 건 이렇게 막아 이렇게 그 스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거 현재 아시아 서버와서 별로 없는데 한국 섭에 가면은 진짜 많거든요 이게 제민이들이 많이 서투리는데 어 좀 많이 골 때려지긴 했어요 네 어 이거는 빨리 대체대가 만들되지 않을까 빨리 옆 그늘을 없애던가 아니면 차를 아예 풀피를 피가 아예 없어도 안 터트리게 해야 되다거나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되어있는 상태에서 총알 수술을 무한으로 해버리면은 좀 너무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중국 배그 모바일 중국 모바일드 파편전형 찍어가지고 뭐 그거때문에 총알을 무한으로 만든건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이 이 세겐 대체 방안 해야되는거 아니니까 솔직히 여기 다 터트레이는구나 근데 어떻게 대체할건데요 이거 와아 진짜 골 때린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여기서 이제 딱 올라오고 이제 올라오고 이제 올라와서 점프하면 이제 여기서 분명히 터트레이도 있어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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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아아아아아아아 여기 터트레이도 분명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요 이거 의미가 없어져요 여기 터트레이도 있던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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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유에제 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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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체력 버프 먹었더니 한따차 안죽네 아무튼 야 이거는 빨리 대체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여기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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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터트리고 터졌어 그 와중에 이거는 좀 빨리 대체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걸 빨리 없애던가 아니면 차를 빨리 패치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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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터트려도 차가 안 터진다거나 아니면 여기 위를 없애세요 차를 터트리는거 못할거면 위를 없애세요 그냥 이거 없어진다 해도 큰 문제 될건 없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안 없애도 큰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없애면이 오히려 더 좋아요 여기 위에서 이제 저 위에 쓰면 신고도 안먹어요 저거 저 기숙한 들어가면 또 여기 중앙에 있잖아요 신고도 안먹어져가지고 이거 진짜 난해해지거든요 이거 와 너무합니다 이거는 좋은 수업은 좋은 수업은 맞지만 좋은거에 비해서 나쁜게 너무 많은 그런 배그바일 한국가였습니다 중국 배그는 저런게 없거든요 그리고 화편전형 영상 본사람 아시겠죠 제 영상 화편전형 훈련장에 들어가면 저게 비슷한게 있거든요 아예 훈련장 자체가 다르다보니까 좀 그래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도록 하겠습니다